인협 1k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와 멋있다. 응? 응 응 응 응 아 아 아 아 그렇지 여기가 그렇지 그렇지 아 다 응 으 차 직원, 가슴, 시민, 탑승을 청구해 주십시오. 호설시 땅, 70km,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약 600m 앞 연수원 길교차로에서 장기로 반면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연수원 길교차로에서 장기로 반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호호 호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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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